두번째 맛집은 바로 전복 요리 전문점 고소한 전복구이는 물론 특히 이 전복 돌솥밥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수석이 꽃이 피었습니다 꺼뭇꺼뭇한 빛깔 보이시죠? 개우밥이라고 하잖아요 전복 내장으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떠 놓는 이유 아시죠? 빨리 떠요 빨리 이렇게 해놓고 뚜껑 닫아 얘야 나중에 잘 불어 있어라 하고 이렇게 옆에 딱 뚜껑 닫아 놓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즐기는 거죠 구수한 개우의 향기 전복 내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향기만 맡아봐도 알아요 음 보통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?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선 정말 바쁜 데를 가라 그 이유를 뭔지 아시나요?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죠 여긴 기본 웨이팅이 50분이에요 아까 들어오는데 50분 기다리세요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러면 저희는 금방 공수해온 전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보관하지 않은 전복 신선한 전복과 기쁜 풍미를 자랑하는 전복 내장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전복의 향과 식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전복 부위가 빠질 수 없겠죠? 음 역시 구운 건 다 맛있어 야 듬뿍 찍어서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시원함이 너무 좋다 와 이거 모든 맛을 다 극대화 시키는 소스인데요 와우 어쩜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 누룽지 국물 한 방울도 무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고 왔습니다 아 구수함이 다르다 역시 응 응 응 지금 병원 응 응